안녕하세요. 아침엔 타바타 저자 우지인입니다. 지금부터 타바타 운동 4분짜리 트레이닝을 하기 전 몸을 푸는 워밍업을 타바타 음악에 맞춰서 해보실 텐데요. 20초짜리 8세트를 반복하시는 4분짜리 타바타 앞에 그 운동에 대한 적응을 함께 하시면서 8가지 관절을 풀어주는 동작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양쪽 팔 넓게 벌리시고요. 양팔 옆으로 음악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파트를 안정시키고 팔을 옆으로 밀어주면서 손끝이 옆쪽 벽에 터치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팔 전체를 회전시키면서 어깨 관절을 돌려주세요. 멀리 계속 반복합니다. 음악에서 카운트 소리 들리시죠? 20초 하시고 랩트 하실 때는 10초 쉬는 동작 3,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자, 그대로 옆선을 스트레시 하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손가락을 쫙 빚어서 손끝이 천둥에 닿는 느낌으로. 옆구리가 시원한 느낌. 하루 종일 접혀있는 겨드랑이도 펴주시고요. 무릎을 배꼽도으로 끌어올리면서. 계속요. 자, 이번엔 하체 관절. 제자리 스포츠. 고. 자, 손가락을 쭉 펴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게. 어깨 높이까지 밀어주면서. 마치 의자에 깊게 앉는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뒤쪽도 늘리고. 가슴을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타바타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하체 운동이면서. 빠르게 버핏 동작을 하시기 전에. 리허설 하는 동작. 버핏. 원, 투. 양팔 만수 쭉 뽑아요. 자, 무릎을 충분히 구부려서 내려가고. 자,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충분히 구부립니다. 자, 그대로 상체를 숙인 자세에서. 마치 요가 포즈처럼. 엉덩이를 위로 올려서 찬 모양. 뒷꿈치 누르기. 자, 가슴을 내밀고. 양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한쪽 무릎을 펴고. 뒷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자, 타이트한 종아리를 늘려주셔야 돼요. 스피드 있는 동작을 잘 하시려면. 지금과 같은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자, 무릎을 구부리시고. 길게 애기 자세를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자, 다시 푸샵 포지션에서. 오른발, 손 옆. 왼발. 후. 자, 지금 골반 열기. 손 옆으로 발이 올 수 있게. 가슴 들고 고개가 처지지 않도록. 3, 2, 1. 렛츠. 자, 마지막. 자, 그대로 손이 발로 걸어오세요. 천천히 롤업. 자, 점핑. 자, 다리를 11자로 바르게 세우신 자세에서. 충분히 앉아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차면서 점핑. 후. 후. 자, 어떠세요? 이마에 송볼송을 땀이 맺히셨죠? 자, 타마타워버밍업 4분 하셨고요. 이제 본운동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본운동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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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